한 명만 킬링파트를 가져갈 수 있나요? 킬링파트? 킬링파트 한 명 아, 기타 킬링파트 하고 싶어요 탐난다 킬링이면 제일 많이 보이는 거잖아요 당연히 욕심이 너무너무 났어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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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 우와 딱 중심 제일 높보여 방발로 자를까? 네 난 너희 저 색깔을 연습해볼까? 제가 정정향이 너무 높아 그게 아니구나 저기 저렇게 현미 색깔인데 아 안 돼 나 할 거야 킬링에 넣을지 않을까요? 킬링에 넣으려면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탐난이 안 좋지 않으면 와, 하이팅 습을 줄거든 너무 좋아 저 해보고 저 해보고 아, 근데 저 뭔지 말고요 저는 나중에 조금 탑라인 안에 들어간 친구들 많아가지고 33등인데 진짜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까봐 그러면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좋아요 이길 수 있겠다 이길 수 있겠다 나의 사랑은? 나의 사랑은? 나의 사랑은? 나의 사랑은?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계속 걱정은 많이 해서요 춤도 잘 추고 이쁘고 기록지도 있는 뭔가 멋있음 양경 아 진짜 너무 떨리는데 오디션이야 오디션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정할까? 하고 싶어요 저는 샤우팅 아 감사합니다 샤우팅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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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봐도 샤우팅 언니는 비주얼 센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뻐요 저도 예뻐요 하트 같은 거 생각한 건 있어요? 저는 랩을 생각했어요 자신 있어서 랩인 사람? 랩인 사람? 응 응 서플립 랩인 사람? kannst 안 하니 4 3 2 2 제일 잘해 샤이은 너무 세 너무 세 그런데 너무 세 그런데 옴만치 않겠다 자유ram 티아이엔 Hudson Q&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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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보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랩을 하고 싶었지만 못하고 빠르게 아 난 보컬을 해야겠다 영은이는 노래도 잘하고 그냥 왜 탑라인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이 두 눈을 보면 I kiss you goodbye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영은이는 보컬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